북투 여섯 읽고 쓰기 저는 읽어요 저는 글자를 읽어요 저는 글자를 읽어요 저는 단어를 읽어요 저는 문장을 읽어요 저는 편지를 읽어요 저는 편지를 읽어요 저는 책을 읽어요 저는 책을 읽어요 저는 읽어요 당신은 읽어요 당신은 읽어요 그는 글자를 써요 저는 써요 저는 글자를 써요 저는 글자를 써요. 저는 단어를 써요. 저는 문장을 써요. 저는 글자를 써요. 저는 글자를 써요. 저는 책을 써요. 저는 써요. 당신은 써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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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